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씨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지난 8월에 서울공연 이후에 세 달 이상 앙콜 공연을 준비하고 신곡을 준비하고 가능하면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각종 시상식에 참여하는가 하면요. 다음 주부터는 앙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26일에는 MMA 시상식에 참여하고요. 다음 주에는 마마오즈 그리고 부산 앙콜 공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서울 앙콜 공연요. 그리고 그 다음에 AAA 시상식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제 직접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명웅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팬 미팅 형식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근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명웅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명웅의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명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이명웅씨, 이명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쭤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면서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명웅은 인간 이명웅이 아니고 대세 가수 아티스트 이명웅이기 때문에 이명웅님, 이명웅씨 그러면 오히려 거리감이 있다. 그냥 이명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요. 나훈아씨, 남진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자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은 개인 이명웅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끌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명웅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친근감도 있고 좋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장터는 그동안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첫 부분은 이명웅씨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명웅, 이명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부 팬 여러분들은 왜 하대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의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장탄님 말씀이 맞습니다. 존칭은 거리감을 느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나 씨를 붙이면 거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명웅, 남들 연예인들처럼 남훈아, 남진, 아이유, 이승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태진아, 태진아씨? 이렇게 하면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댓글이 대부분 공감의 댓글을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반대하는 분의 의견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댓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동안에 늘 이명웅이라고 부르는 것이 거슬렸다. 뉴스장터가 이명웅 이렇게 부르는 것이 다른 유튜버들은 님이나 씨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즐겨듣는 유튜버들 중에서 뉴스장터님은 혼자만 이렇게 이명웅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어떻게 전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정말 거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이 나이 많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아티스트가 어려도 존칭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수는 이명웅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명웅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것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명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님자나 씨자를 붙이는 것이 좋다. 귀에 거슬린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이 댓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요. 이명웅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한 가수이고 글로벌 가수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명웅 이렇게 대명사처럼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에 응대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과 관련해서 소식을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일 MMA 2022 시상식의 이명웅이 출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스페셜 무대를 꾸미지 않습니까? 메론 뮤직 어워즈인데요. 이명웅의 신곡 런던보이하고 폴라로이드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고 히트곡을 모아서 특별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이 시상식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스페셜 무대가 펼쳐질지 특히 신곡 폴라로이드 런던보이의 라이브 퍼포먼스 댄스가 있는 라이브의 무대가 꾸며진다고 해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세 달 이상 지금 못 보지 않았습니까? 이 무대를 그렇기 때문에 MMA 2022의 이명웅 스페셜 무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에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MMA 시상식이요. 11월 26일 오후 6시에 시작이 되고요. 오후 4시부터는 레드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MMA 쇼가 진행이 되는데 고척 스카이 돔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는 거 함께 말씀드리고요. MMA 시상식은요. 멜론 음원 사이트가 주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2022 마마어즈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춤꾼이라고 할 수 있는 댄서라고 할 수 있는 모니카와 이색 콜라보를 갖는다는 겁니다. 감성 장인 이명훈과 대한민국 최고의 춤꾼 댄서 모니카가 함께 무대를 꾸미는 이색 콜라보 무대도 관심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마마어즈 같은 경우는 시상식은 다음 주 29, 30일에 시상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명훈 30일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대가 되는 무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습니다. 이명훈과 모니카가 이렇게 함께 이색 특별 무대, 콜라보 무대를 꾸민다는 것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음 주부터는 관심 있는 부분은 이명훈의 앙컬 공연이에요. 자 볼게요. 이렇게 부산 앙컬하고 서울 앙컬 공연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부산 앙컬 공연은 다음 주 2일부터 4일까지 백스코 제1전시장 1, 2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에 고척 스카이 돔에서 이렇게 앙컬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이명훈이 최근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요. 많이 달라졌다. 앙컬 공연이지만 많이 달라진 점이 있어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앙컬 공연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막간 영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간 영상도 있고 이명광의 모습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신곡인 폴라로이드하고 런던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무대가 꾸며질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고요. 여러 가지 세트리스트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달라진 모습의 앙컬 공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역시 앙컬 공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12월 그 다음 주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는 아까 마마어우즈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시상식이 거행이 되고요. AAA 시상식도 일본에서 거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명웅이 출격을 합니다. 다음 달 12월 13일에 이렇게 이명웅이 출격을 해서 이명웅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일본을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일본에 가서 시상식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같은 시상식은요. 대부분 전 세계로 온라인 생중계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따라서 이명웅은 글로벌 가수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앙컬 공연과 관련해서요. 많은 분들이 서울 공연의 마지막 공연이 온라인 생중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이 생방송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8월에 8월 14일에 서울의 마지막 공연 같은 경우는 OTT 프레톰인 티빙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간도 짧고 해서 생중계가 없다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이명웅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거 오늘이 24일이니까요. 내일 모레부터 시상식과 앙컬 공연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요. 앙컬 공연 이후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앙컬 공연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직 앙컬 공연을 더 멋진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제 이명웅이 세 달 이상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신곡도 준비하고 앙컬 공연을 준비하는 데 집중을 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